음! 나와! 나와! 암 만져도 돼! 언니는 또 이런 거 주소 입고 왔어! 자 나는 노래 한 번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하세요 어느 날 우연히 고울동에 비추니 내 모습을 늘 달아 보냈어 세월아 비켜와 나랑 함께 살아나있다 좀 아닌데 다음노래 백세인세 2절 2절 하나요 내가 일어났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앞에 붕지기 하시는 분들 여신하다는 사진 보라시오 다음날 우연히 고울동에 비켜와 나랑 함께 살아나있다 얼씨구 절씨 눈물이 닿아내리오 내 나이가 매주니 사랑하는 상처 아싸 아싸 사랑하는 상처 사랑하는 상처 노래도 있어 신청 돌아다 네 사랑하는 상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